이근호, 하대성, 기승용 선수와 부평구 동창이시잖아요. 솔직히 내 중에서 공을 누가 제일 잘 찼습니까? 아 그거는 전 국민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은 대성이가 진짜 잘 차요. 뭐 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거는 물론이며 저희는 이렇게 지면에서 축구를 하잖아요. 그 친구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축구를 하는 친구 같았어요. 눈이 앞에 뒤에 옆에 다 달린 친구처럼 한번 순위를 매겨볼까요? 잘 차는 기본기 순위를 얘기하는 건가요? 일단 골등은 이근호예요. 아 골등은 이근호예요. 축구 전체적인 게 아니라 지금 골을 갖고 얘기하시는 거죠. 기본기. 그러면 제가 그래도 한 2, 3위 안까지는 비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김승용 선수도 기본기가 엄청 좋아요. 근데 지금 이 질문에 제일 임팩트가 있었던 건 골등은 누구? 이근호. 골등은 이근호.